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에는 사격 등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큰 소음으로 집에 균열이 생기거나 가축이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군 소음 피해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해 항공기 입착륙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소음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안을 담고 있는데요. 그간 양주시의회는 국회 등에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희창 의장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 시민에게 이제라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